맛있게 드세요. 맛있게 드세요. 너무 맛있다. 여기는 일단 곱창이 그거잖아요. 이게 곱창이죠? 곱창 이거 이거. 이거는. 아, 이거? 오, 곱창 맛있어. 곱맥 해야겠다. 곱창 먹는 것 같은데. 곱맥? 곱맥 해야 돼요? 짠! 짠! 곱맥 대박이다. 곱맥 맛있다. 어, 곱맥 맛있다. 시맥보다 맛있는 것 같아. 그래요? 이거 뭐, 양긴머리 이거. 맛있다. 여기 음식 다 간다. 배달음식 이 정도면 완전. 이런 데서 숟아 떨면서 맥주랑 맥주 딱 먹으면서 막. 맛잠 자고. 네. 나는 이런 곱창이 우리가 음식점 가면 되게 따뜻할 때 먹잖아요. 식어도 이런 데서 먹으니까 그 나름의 맛이 있다. 맞아요. 요즘에 진짜 사람이 많더라고요. 요즘에? 빈자리가 없어요. 어제까지만 해도 됐어요. 오늘은 좀 발이 많이 불어서. 맞아. 와, 언니 그 곱창 이거. 고추랑 먹으니까 더 맛있어요. 고추랑 먹으니까 더 맛있어요. 진짜 잘 드시네요. 고추가 맛있다. 일단 부추를 밑에 깔고. 깔고잉. 깔고잉. 자, 딱. 마늘 딱 올려서. 오, 예뻐요. 오, 예뻐요. 오, 예뻐요. 예쁘다. 예쁘다. 이거 하나? 딱 올려. 나는 팔찌. 마늘은 어떻게 하지? 일단. 나 진짜 민망하네. 아, 이게 막. 입만이 돌았는데 그. 뭐가 퍼지는지는 모르겠는데. 이게 근데 부추랑 양파가 잡아줘요. 맞아, 맞아, 맞아. 잡아주네. 그 느끼함을. 느끼함을. 양파가 또 있고. 뭐였죠? 부추. 이게. 확 잡아주는단. 이게 조합이 환상적이네. 그리고 그냥 먹는 거보다 같이 먹는 게 훨씬 더 맛있죠? 그럼요. 이것도 되게 쫄깃쫄깃해. 딜리셔스 라이프. 올리브. 올리브.